퓨 퓨 퓨 퓨 퓨 퓨 그만해 이 ㅅㅂ야 퓨 퓨 퓨 퓨 퓨 퓨 아 근데 이게 불이 데미지를 많이 깎아놔서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난 화살을 좀 아끼야 되구만 이거 퓨 자 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내가 탔나요 아아 이러려고 타라고 한게 아니야 타라 아아 술이 없는데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술을 파밍할만한 곳이 있을까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스냅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과연 자 일단 엔딩을 저번에 봤던 엔딩 아..그..보고 어.. 다른 엔딩을 또 한 번 더 보는 걸로 세이브 파일 불러서 그런 식으로 하게요 너 또 왜 안 탔냐 자 좋아 아주 훌륭하다 아주 템을 잘 아끼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 다이나마이크 트가 다 해줬죠 여러모로 어 아네스님 안녕하세요 뭐 요즘에 항상 들어오실 때마다 여쭈는 말씀이지만 어제도 여쭤봤지만 그제도 여쭤보고 허리는 또 어쩌십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직? 아직도? 큰일이다 자 이제 이쪽 넘어가가지고 그니까요 한참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계셨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왜 돌 돌 근처에 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돌이 없지 큰 돌 오오 좋네 여기는 쟨 안 좋네 자 추락한 헬기기고 나발이고 일단 난 네가 살아야겠다 이씨 그냥 바로 간다 어어 저 어차피 저 저 저기 있는 아이템 뭐 그렇게 칠속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애 자 이쪽이죠 이 싱크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엄청 세요 저 진짜 불 한 다섯 방을 맞춰야돼 아빠 갑자기 삼계탕이 먹고 싶.. 반계탕이 먹고 싶어졌다 생당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부대찌개도 엄청 먹고싶네 아 맞아 어차피 이것 때문에 여기 지나야 돼서 잠수... 그건 꼭 있어야 될지 하... 어쨌든 간에 어... 다행이네 중간에 돌아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또 그... 하려면 더 힘들었을꺼야 다시 잠수 보고 돌아올려면 아주 많이 힘들었을듯 엄청난 현타와 시련이 나를 저를 괴롭혔겠죠 참을 수 없네 우리 동네는 촌동네라서 코스트코가 없어가지고 좀 있었으면 코스트... 코스트코의 유일한 단점 매장이 적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난 가본적이 아직도 없다 30이 넘어가지고 30이 넘어가지고 또 다른 단점 아... 나도 이케아 안가봤어요 마치 갑자기 대화가 누가누가 어디 안가봤냐로 그런쪽으로 굳어지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 잠시만요. 야 이거 진짜 술 파밍 못하면 엄청난 시련이 오겠는데 이게 아마 불화살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큰일났네 이게 아마 불화살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는데 이게 마지막이네 불화살 끝났네 다행이네 휴 휴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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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헤드셋이 나오는게 최.. 내 그건데.. 바램인데.. 어.. 없어.. 헤드셋 키면 대가리가 커서 그런가 다 이상해.. 안됨.. 내가 볼 때 이상한건지.. 원래 오픈형 헤드폰은 녹음할때 쓰는거 아니에요 사실.. 소리다들어가 컨텐서 마이크 쓰면 사실은.. 어이 미친 진짜야..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많았나..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겠어? 오케이 아.. 예스.. 왜이렇게.. 왜이렇게 떨어.. 떨어떨어.. 일렉트릭 쇼크야 뭐야 뭐야.. 왜 감 좀 먹었어 어디.. 그만해 아이템 먹어야 돼 너.. 무섭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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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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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더 계셨네.. 어이 쉿 저기요 디바 디바 안 돼요 오우 오우 디바 얘한테 연타 맞으면 어쩐지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 그랬어 아 불화살만 있었어 이정도는 아닌데 근데 한대 맞았다고 실드 두개 방어구 두개 깐거에 야 이정도 맞았으면 죽어 어 새끼야 자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 잠업들도 주인공보다 빨라요 사실 스물 두개 한 두세 바씩 한 두 바씩 계속 루스가 나네 잠깐 여기 이런 곳이였어? 잠깐 여기가 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휴케어? sold 셀이브 어... 티야아!!! 으아... 으아... 여기 원래 내가 저번에 초회차 때 했을때는 얘들은 얘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일반 잡몹들이...였던 것 같은... 가 그냥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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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아이템 먹으려다가 뒤진다 왜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바뀌었지? 아니 난 시커뱉어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지 않았었는데 날짜에 따라 틀려지는건가 드론? 들어가는? 그런가요? 약간 랜덤... 원래 그냥 일반 잡몹 4마리였거든 자... 좋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다이나마이트를 다 써버린게 좀 크다 뼈를 참 많이 주는군 뼈를 참 많이 주는군 쓰리 뼈 쓰리 뼈 가방이요? 아 이거... 이게 제가 패드로 하는거라서 안되더라고 이게 패드가 빠른 선택 그게 안돼 아닌가? 어... 아무튼 뭐... 네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가 근데 이게 또 편하더라구요 저는 패드로 하는게 이게 이렇게 하는 시... 이런식으로 하는게 더 익숙해져가지고 뭐 이걸로 엔딩까지 파버렸는데 뭐 앗! 이건... 앗! 좋아! 거의 다 와간다 거의 다 와간다 저기 약같은거 말고 좀... 음... 그 있잖아 우리 알잖아 우리 어...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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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술 술 알콜이 필요해 이렇게... 저... 헉... 닥 꽁...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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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훨씬 빠르죠 지금 한 네시간? 네시간 좀 못했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런 남자입니다 이런거 길을 모를 때나 사실 그그 좀 더 걸리는 거지 처음하면 길을 모르고 뭐 그러니까 헤매니까 지폐를 여기다 쓰죠 음료수와 초코바 달려라 꼬바 자 여기로 어디가니 자 일단 기본 엔딩 나온거 한번 보고 또다른 저번에 봤던거 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거 말고도 또 엔딩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그 엔딩 한번 보고 또 어차피 바로 여기 앞에서 세이브 파일 불러와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에요 으아 사이언티스트 방 방 방 방 방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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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어 아 여기도 그 여기도 안에 적 있었지 쑤 쑤 쑤 오우 쉣 은 우리 우리 쑤랐 그때 쑤 네 여기 원래 있던 저기인데요 아니요 그냥 어린 돌연변이예요 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1. 2. 2. 3. 3. 4. 5. 6. 5. 6. 10. 10. 11. 13. 15. 15. 15. 15. 16. 16. 16. 16. 17. 20. 21. 21. 23. 22. 22. 22. 휴우 뭐야 죽은겨? 싱겁긴 아니 졸열하다니 이게 절약이지 으잉? 이게 바로 이걸 바로 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졸열이라니 어? 두날 휴우 많이 왔다 좀만 기다려라 아들아 아빠가 간다 오 티미 마이 선 아무튼 이 섬에서 뭔가 연구같은게 이뤄졌다 이거죠 보면 정수기 유무식 뭐 뭐 뭐 뭐 뭐 엘 흰 워시 오시 굿 굿 엘 굿 굿 굿 휴우 에잇야 휴우 좋아 아주 깔끔한 진행이야 도착했다 바로 여기다 이안 이안 티미 다들 죽었어 죽어버렸어 이안 오우 티미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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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